한국예비군은 1년에 고작 3일로 미군의 10분의 1밖에 훈련받지 않는다. 한국예비군은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국방분야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은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예비군 전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동시에 방어할 수 없으니 한국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예비군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한국예비군 훈련량이 미국예비군 훈련량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비군의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에 대해 한국예비군과 함께 훈련을 경험했던 미군이 반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전직 미군 출신인 타일러는 세계 최강 미군의 일원으로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소명을 따르는 군인이었습니다. 평소 그는 미군이 세계 최강이며 다른 국가의 군인들은 미군에 비하면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한국에 파병을 와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한국 군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타일러 씨의 사연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던 전직 미군이자 두 딸의 아버지인 타일러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 예비군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편견과 달리 한국 예비군들은 현역군인 못지않게 뛰어난 전투력을 갖춘 것은 물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실력을 갖춘 훌륭한 군인들입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의 실력을 과소평가하거나 평가 저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겪었던 일을 생각해보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미국의 군인으로서 세계 각지에 파병을 다니며 우리 조국의 힘과 완벽한 모습에 감탄하게 되었죠.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미군에 비견될 만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는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전투력은 별 볼일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각종 첨단 무기와 이를 운용하는 전술은 물론이고 병사 기계인의 체력과 정신력도 압도적이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미국이 세계 최강이고 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군인으로서 삶을 이어가던 중 저는 한국으로 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게 된 날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여러 파병지 중 한 곳을 방문한다는 생각이었죠. 부끄럽게도 한국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막연하게 베트남 태국과 비슷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전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미국에서 배운 한국은 큰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나라였는데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은 미국 뉴욕과 비견될 만큼 거대한 도시였고 극도로 첨단화되어 있어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세련된 패션을 하고 모두 손에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제 시간에 도착하는 대중교통은 왜 미국은 이렇게 못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들었죠. 한국 사람들 역시 너무 친절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면 항상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제게 다시 인사를 돌려주는 것은 물론 제가 주문을 할 때면 영어로 대답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해외 파병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타국 군인들과 협력할 때는 물론이고 일반 실생활에서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불편한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을 비롯해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스마트폰 번역 기능을 능숙하게 활용해 답해 주려 노력해 주었죠. 이런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도 편안하고 행복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금세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생활에 있어서 낫다는 차원이었지 한국 군인들의 실력에 대해서는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주한 미군을 배치하고 있는 한국은 어디까지나 미국에 도움이 없다면 위태로운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이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예비군들을 직접 본 경험이 바로 그것이었죠.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에 자동 편입되어 각각 해당 예비군 부대에 소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의 경우 모병제라 예비군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예비군을 두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현역으로 동원될 수 있는 전력인 긴급 예비역, 훈련은 받지만 즉시 편성은 받지 않는 대기 예비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편성 부대도 정규군에서 주방위군, 국경수비대까지 다양한데요. 현역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받는 군인들인 선발 예비역은 이라크전과 같은 실제 전쟁에도 투입이 됩니다. 미군 전력에서 선발 예비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일 정도로 미군은 여러 형태의 예비역으로 국방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이들 예비역과 같이 훈련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예비역들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막상 실제 훈련을 지켜보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실제 군인들과 흡사하다고 하지만 사격 실력이나 전투 수행 능력에 있어 많이 부족한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최강 미국의 전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 저는 예비군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박히게 되었죠. 한국 예비군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통해 들은 예비군들의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저는 한국 예비군들은 머리수만 채우는 이들로 큰 전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저는 우연히 한국 예비군들의 훈련 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군의 전력을 가까이에서 보고 이를 평가하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관인 자격으로 한국 예비군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온 한국 예비군들의 모습은 엉망이었습니다. 살이 쪄서 옷도 맞지 않는 이들이 많았고 피곤한 모습에 벽에 기대는 이들도 있었죠. 저는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봐도 무언가 보고할 거리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훈련에 들어가자 예비군들은 순식간에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생기 없던 눈에 힘이 도는 것은 물론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던 이들이 갑자기 민첩해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있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현역군인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가장 놀랐던 것은 사격 부분이었습니다. 백발백중 먼 거리를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알아서 0점 조절까지 해내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가전에서도 그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전에서 각자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교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매뉴얼대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총기 견착을 한 상태로 움직였는데요. 미국 군인들도 잘 지키지 않는 견착을 그들은 몸에 베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모자라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180도 다른 모습에 저는 넋이 나갔죠. 어떻게 평소와 전투 상황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행동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한국 장교에게 이에 대해 질문하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군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것에 오히려 그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죠. 미국 예비군들은 교범은 물론이고 행동에 있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와도 지키는 이들이 잘 없는데요. 개인주의 면모가 많다 보니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 예비군은 이들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죠. 평소에는 흐리멍텅하게 행동하고 군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훈련에 들어가면 태도를 싹 바꿔 현역 군인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한국 예비군의 훈련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군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국가들을 무시했지만 이들 한국 예비군들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강은 미국이 맞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에 아직도 미국 군인이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한국 군인들, 특히 예비군들도 미국 군인만큼 멋지고 놀라운 군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북한을 마주한 한국 군인들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평화 속에서도 언제나 분연히 전투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이런 예비군이 300만 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이고 한국인들은 모두 굉장히 잘 벼려진 군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저는 제가 두 눈으로 본 것을 믿습니다. 한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 예비군은 상당히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군인들로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이들입니다. 이들이 있기에 한국인들이 북한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며 한국 예비군들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전직 미군 출신인 타일러 씨의 사연을 들었는데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 군복을 입고 다시 총을 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예비군들입니다. 오늘도 혹독한 환경에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일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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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